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.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2021년 4월 학평 1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다항함수 fx에 대해 함수 gx가 g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fx라고 하자.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가질 때 g 프라임 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x는 3에서 극소값 2 여기에서는 힌트를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. 첫 번째 힌트 x3일 때 2라는 거니까 f의 3은 2다라는 힌트 갖고 올 수 있겠죠. 두 번째 힌트 x가 3에서 극소가 등장한다라는 거잖아요. 뭐가 있는 거예요? f 프라임 3은 0이다라는 힌트를 갖고 있는 거죠.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. 이 구조는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. 누구 극소 x는 몇에서 극소값 극대값 갖는다. 힌트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갖고 올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아무튼 간에 문제 풀어볼까요? g 프라임 3이래요. 그러니까 이 gx가 x 제곱 마이너스 2x fx인데 얘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. 미분 합시다. 그냥 미분이에요? 아니죠. 어떤 미분 해야 돼? 곱의 미분 하셔야 됩니다. 앞에 거 미분. 2x 마이너스 2. 뒤에 거 그대로.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. 곱하기 뒤에 거 미분. 곱의 미분. 곱의 미분. 끝.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? g 프라임 3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. 3 대입하니까 3이 6 대기 2니까. 4f의 3. 3 대입하니까 3 3 9. 3이 6. 그러니까 3f 프라임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자 그런데 f 프라임 3이 얼마야? 0이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져. 그럼 4f 3이니까 정답은 8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. 많이 쉽죠? 좋아요. 정답은 8이 될 거고 이런 문제 들리시면 칼납니다. 감사합니다.